아 어어 깨바버렸죠 아 더블 킬리였는디 타이밍만좋아서 더블 킬리였는디 아우와 까브라 아니이거 타이밍만 좋았으면은 진짜아 아 이거 로또 터진건거든요 고와이네에에에에에엄 쟤네 3인디온거야 3인플레이 주네 잘하네 와 하지만 이 새끼야 많아서 무조건 뒤져야지 답도 없죠 도망먹고 버렸죠 굴렁새 맞았죠 테블망에 다 뒤져 버렸죠 너무 뻔했어 나 CS 먹을줄 알았지 내가 임마 우리 엄마한테 진짜 잘 배운게 뭔줄 아냐 가스밸브 하루에 4번씩 확인했었어 임마 집 나가기 전에 임마 니가 집에서 100%나 거기서 갈줄 알고 있었어 거기서 안갈거라고 해도 나 거기를 무조건 확인했을거야 아마 역시 어머니가 맨날 가스밸브 보겸아 가스밸브 확인했니? 역시 스노우볼 굴렀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스노우볼 가스밸브가 이걸 가스밸브가 이걸 나 알았.. 아 진짜 여러분 가스밸브 안 잠궈가지고 불난 집 많아요 진짜 좀 많이 봤어요 저는 저 그냥 좀 집중이 한국 фильма 나게가 또 girlfriends 진짜 투포 나와가지고 맞다 멍바으면 좀 물릴거 같고 카이팅 하면서 스파이로 붙으면 좀 밀릴거 같고 카이팅하면서 마이파이 철가병기 마이파이팅인가? 어우 빅에이브좋다 텔러붙었는데? 진짜 텔러붙었는데? 좋습니다 시리즈 140개 밀릴파이트로 실화니? 텔러붙다 얘들아 와 이것도 끄네 블랭 대단하네 이걸? 또 끄는줄 알았네 한 놈은 데리고 간다 말했다 에라이 안되겄다 이거라도 먹자 전멸쓰고 저새끼 한 놈 잡느니 앞에있는 놈 내가 킬달 해버리자 못참겄다 그냥 타긴 탔는데 전멸일로 저거 못잡으면 안되니까 저거라도 그냥 에라 모르겄다 킬달이 킬달인데? 그리고 봤다며 비계이브의 오는거 나 보고있었거든 어 룻엔 나스 룻엔 스무상에 나스 빅뱅이 부릅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 존나오긴 했다 역시 우리 가족후분들 불편하지 않은 드립인데 너무 울지 루덴이 안나오네 동신나나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나가자 급힐 신발이 없긴한데 이제는 박으면 가는거지 정신 못차리지 어 우리 RNG 어서와 자 지금 오신분들 다들 추천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지금 만분 딱 계시는거야 시청자분들 화면 가볍게 트치하시고 상단에 업한번씩 부탁드리구요 PC분들도 오른쪽 하단에 업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냥 원콤 그냥 원콤 한 놈 걸리면 간다 형 말했다 형이 말했다 누가야 아디오스 보내버렸구요 스무스하구요 말했다 빨리가라고 했다 운좋게 살아남았었네 심을 안갔네 이 새끼 좀 세네 이씨 하지만 미니언이 더 세네 이씨 모렐루스하고 마간식까지는 안나오나 마간식까지는 지금 앞에가 PC 안들어와져요? 들어와질텐데 깔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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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첨 됐으면 에세이키들 슬슬 한두명씩 던져버리기 자 여러분 업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새벽에 정말 많은 분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 추천 다들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헐 어디를 무서워? 여기 밑잇나무 안박는척하고 박아버리기 욥장봉 będziemy 이건 내가 미안헤 죽을 뻔했네 화 Fancc 많아 가지고 애들 오이rik 고아이네 마간신 갔다 진짜 좋댔다 진짜 박으면 산다 말했다 다 도망가라고 했다 이 다음은 무조건 그거죠 라바동 가야죠 블루에 숨어있다가 베이가 새끼 오면은 베이가 뭐 이즈리얼이나 아무나와 그냥 핑화를 얻다 숨고 핑화 위치 쉬고졌네 하이루 멘탈 터지고요 멘탈 나가구요 키보드 던지고 싶구요 탑갔다가 궁굴 채워서 내려오고 탑갔다가 이거 내가 보기에는 키보드 던졌다 아 존나 짜증나니 아 가족 베꼬게도 고마워 아이 고마워 베꼬게 다음템을 이제 컨셉을 지금 어떻게보면은 약간 굿딜로 가야되는데 전면에 없어서 불안 불안하다 도망가자 전면에 없어서 불안 불안하다 도망가자 데스캡 데스캡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템트리 스무스 하네요 아 진짜 박으면은 음 짜오도 심하네 이즈 이즈 야 그냥 야 그냥 그냥 야 고 들어가봐 야 들어가봐 들어가봐 그 3인 애들 모아봐 들어가봐 들어가봐 오 강할지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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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디블보는건디 아 재면보는거였는디 25점 개꿀이구만 음? 아 말파가 확실히 재미는 있어